그러면 그 다음에 용광로에 자 대지분쇄 죽음의 꽃까지 나노도 찹니다. 비트도 오고요. 아 갖고 있는 게 많아요. 푸짐합니다. 뉴욕엑셋이요. 조금 더 밀려 들어오는데 뒤에 리입 뒤에 리입. 예. 우와. 개쌉. 예. 우와. 개쌉. 우와. 수면 조각. 조각. 야. 이거. 우와. 조각. 이게. 이게 손가락을 보고 쓴 게 아니고 앞에 쏠려고 놓은 것 같은데 딱 걸린 것 같거든요. 제이조나. 아. 이런 거 끝날 저 미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였는데. 상하이 ELP 하나였는데. 그걸. 이걸 수면 총이 하는 캐리. 비비고는 있지만 이건 시간 문제예요. 이건 끝나는 거죠. 야. 제이조나. 이렇게 엄청난 캐리를 합니다. 비벼주고는 EMP를 수면총을 맞춰서 캔슬시키는. 제가 방금 그 장면을 다시 좀 봤는데. 노리고 쏜 거 순간적으로 푸는 거 보고 쏜 거 같거든요. 야. 진짜 그. 이게 EMP가 잘 들어가도 계속 뉴욕에 유리하긴 해요. 이번 턴에 저도 그 다음 턴에 있기 때문에. 구이 많았어요. 유리한 건데 그걸 끊어버리면서 그냥 완전히 끈대버리는. 네. 완벽한 장면이네요. 이거 이거는 정말. 왜냐면 이게 얻어 걸린 거랑. 네. 아. 노리고 제대로 쏜 거랑 이거 다르잖아요. 사실 앞라인에 수면총 쏘려고 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딱 보고 확실하게 오른쪽 구석에서 쏘는 장면이 보였거든요. 자. 이렇게 쫀하게 멋진 캐리로 첫 번째 세트. 뉴욕 엑세이셔가 가져갑니다. 뉴욕 엑세이셔가 가져갑니다. 뉴욕 엑세이셔가 가져갑니다.